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르켓이라 제가 좋아하는 방자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. 캐모 마이 릴렉스. 예쁘죠? 잘 먹겠습니다.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대부분의 리뷰가 너무 좋아요. 이 장면은 좀 더 맛있을까요? 안먹는다. 이 장면은 좀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. 보러가 더 맛있어. 소스는 한마디. 소스는 남은 양념은 양념이 많아서 소스는 매운 양념이 많아서 아삭아삭 닭다리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오징어 바삭바삭 계란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.